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24년 5월 두번째 축구것은 알기 싫다는 똥멍청이 예비후보의 총선 광탈기입니다 윤세민 에디터도 인디 뮤지션을 덜어 알아요? 네 그렇죠 그들은 주로 우상이 누구라고 하죠? 자기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뭐 이런건? 어 여럿이 있지만 뭐 국내와 국외로 나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은근히 평균 내보면 보통은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네 뭐 나스 제이지 우탱클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디서 뭘 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보통 그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우러러보다가 맞아요 하는 경우에요 제가 이 궁금증을 처음 가지게 된 것은 한 35년 전입니다 왜 이상은의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 소감은 마이클 잭슨 이었는가 어르신들은 아는 되게 유명한 얘기에요 갑자기 그 이름을 외쳐가지고 19살인가 20살의 가수가 왜 우리 동네 야구 잘하는 형이 아니라 오타니 쇼헤이가 우상일까 오타니 쇼헤이는 대단하니까요 왜 우리 동네 스케이트 잘 타는 언니가 아니라 김연아가 우상일까 저렇게 멋있는 인디 레슬러가 왜 릭 플레어가 우상이라고 할까 더 멋있는 사람 많은데 스포츠만 그나마 이해할 만해요 왜 인성도 협상력도 훌륭한 내가 아는 우리 동네 정치인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이런 중요한 지점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과 인프라와 관심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수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나 자본주의를 빼놓고 대의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나눠보면 한 명이 평균 국민 16만 6천명의 민의를 전해야 밥값을 하는 겁니다 더 늘면 좋겠지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겁니다 500명으로 늘면 10만 명은 해야 되거든요 10만 명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겁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런 사람이 당선됐지 우리는 왜 애정클이 애정클을 하고 있는지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답답하면 네가 뛰어보든가 막상 본인이 답답했던 것 같진 않은데 어찌저찌 뛰어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선기라고는 말 못합니다 서류 전형만 여러 번 탈락했거든요 그럼 낙선은 아니죠 아니 나가봐야 낙선이지 그렇죠 그냥 낙이죠 그렇죠 구직 실패기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직을 하러 다니면서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졌다 그거는 2차 면접에서 떨어진 것보다 데미지가 적어요 적죠 서류 전형 광탈기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업시장의 어려움은 서류 전형 여러 번 떨어져 봐도 느낄 수 있잖아요 서류 전형 여러 번 떨어져 보면 비례대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가 장난입니까? 아니 47명밖에 안 되는 자리에 심지어 선거 활동도 얼마 안 하고 당선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때는 예비후보였던 김우성 숲관리인이 XSFM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웬일이세요?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관광객이고요 아내님께서 서울에 강의가 있어서 저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운전기사로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들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이 바깥에 앉아 계십니다 아내님은 XSFM의 오랜 청취자고요 딸은 체험학습으로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하셨습니다 네 관광객이에요 우리가 1월 중순에 만났고요 이게 테크니컬리 낙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낙선이란 단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그러지? 냄새만 맡았다? 낙선자라고 저는 스스로를 소개는 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여튼 서류전형 탈락?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우지 않았는데 졌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광탈 네 좋습니다 광탈하시고 우리가 1월에 만나온 4개월이 지났고 광탈하신 뒤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광탈한 후에는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진짜로 날백수의 삶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만두 빚어먹고 진짜 한가해 할 수 있는 거군요 돼지고기를 칼로 다지고 야채 다지고 딸내미한테 뭐 넣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고 찌고 굽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벌리는 거 정말 일 없어야 할 수 있잖아요 만두를 집에서 빚어먹는다는 거는 진짜 한가해 할 수 있는 거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행복해지셨습니다 아 네 그전에도 잘 살고 있었고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의 숲 관리인을 모신 이유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지난번 방송을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정말 일반인이었는데 갑자기 출마하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고향에서 짐을 싸들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본 출마하고 이제 정치인들 만나고 정치인이 된 사람들의 숲은 어땠는가 를 엿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1월에 만날 때만 해도 김우성 예비후보가 대화를 나누고 논의에 올렸던 모든 정당이 창당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심지어 개중에 빨랐던 개혁신당도 우리가 방송 나가고 그 다음날 창당했어요 어느 당을 만나서 어디에 가서 뭘 하셨는지 시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그분들이 아 그분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를 처음에 시골에서 불러올린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을 후견인? 후견인 그룹이라고 할게요 좋습니다 스폰서보다는 좀 어감이 나을까요? 네 뭐 키다리 아저씨 후견인 좋아요 키다리 아저씨라고 할게요 좋아요 아주머니도 계시는데 거기 앉지 마세요 키다리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저를 불러올렸을 때 저에 대한 사전정보가 전혀 없으셨으니까 얘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한지 어느 정당이 맞을지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어느 정당이 나올지도 안 정해진 거예요 네 완전히 안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숲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입법구조안에 넣자라는 얘기만 있었지 이거를 국민의힘에 넣을지 민주당에 넣을지 이런 것도 아예 안 정해져 있었던 거죠 이자스민 의원의 고민 같은 거죠 공천 주는 데 간다 그렇죠 주는 데 간다 얘가 어디 가고 싶나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여러 팀을 추천을 했었는데 이준석 신당이 그때 한창 되게 화제였어요 개혁 신당의 지지율이 우리가 방송할 때 10% 넘던 때였어요 한 이준석 15%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맞아요 너는 젊고 남성이고 이런저런 성향이 그쪽이랑 또 키다리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아마 컨택 포인트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떠니 이런 것도 물어보셨었고요 그때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단칼에 거절하긴 했는데 개혁 신당 안 된다 이준석 당 안 된다 일단 제 취향이 너무 아니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었고 이 후경인들 분께서 보셨을 때는 야 너 젊은 남성인데 펜코 갈 거 아니야 펜코는 가지 않습니다 도수자 싫어하잖아 개혁 신당 어때 하지만 아니라고 하셨고 일단 제 취향이 아니었고 오히려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제 전공의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이랑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나무는 박정희 때 많이 심었지 이런 추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임학 분야에는 그쪽 지지자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아주 클래식한 영역에 국민의힘 쪽이랑은 접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준석 쪽이랑은 오히려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개중에 그나마 본다면 보수 정당을 내가 가야만 한다면 저는 되게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였고 그리고 정의당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실망을 해온 사람이고 그런 영역에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당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조국 신당도 이야기만 있었어요 창당을 할 것이다 한참 뒤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만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민주당 아니면 조국 신당을 내부에서는 얘기를 했었어요 타임테이블 다시 바깥에서 본 타임테이블 더불어민주연합은 3월 3일에 창당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이 생길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일반인 쑥맥이 지역구에 나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미래 대표가 도전하는 건데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정식 등록은 3월 7일이었는데 발렌타인데이 전날에 창당 선언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시점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둘 중 한 곳이다 내가 갈 곳은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처음에 올라와서 그러면 민주당 범민주 진영에 있는 정당 중에 이렇게 찾아봐야지 상황을 봐야지 라고 고민을 할 때 용혜인 의원이 리드하는 그룹이 세진보연합 네 세진보연합에 당시에는 세진보연합이 없었어요 네 기본소득당이 조직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동형이랑 병립형에 관한 논의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아직 안 정해졌을 때 네 그때죠 그래서 제가 그때 팀 내에서 회의를 할 때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용혜인을 비롯한 그 그룹에서 이탄희 의원도 당시에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 주장하는 연동형은 정론이긴 한데 민주당이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미리 다들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론이었으니까요 그게 힘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걱정했던 거는 과연 민주당이 이게 만약에 그 흐름을 따라서 가더라도 민주당이 그 주도권을 신당 그룹에 내어줄까 내어줘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민주당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신당 그룹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여러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그 과정에 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한동안 커뮤니티에 이제 갑자기 뭐 기본소득당이 과거에 이제 뭐 페미니즘 정당이었으며 뭐 관련 후보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고 이런 자료들이 막 돌아다닌 시기점이 있었거든요 그 마타도우는 누가 하는지 모르죠 네 모르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료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아니 이거는 이 시점에 이거는 기본소득당에서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맥락상 맞지 않는데 왜 이런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지금 한 것처럼 돌아다녔어요 그 얘기가 이게 선거의 특성 중에 하나죠 자 참고로 지난 방송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국회의원 임기도 모르던 분입니다 아 맞습니다 미리의 숙관리 예티처럼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정치 한복판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마타도우를 처음 구경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에서 가끔 보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더라 근데 그 잘못 알고 보면 10년 전에 한 거고 20년 전에 한 거고 그런 일들 많잖아요 기본소득당에 대한 그런 악의적인 이슈 메이킹을 누군가가 했다 그들과 대화를 뭔가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거를 발굴해서 퍼뜨린 게 아닐까라고 그냥 혼자 추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에 의해서 어쨌든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제 기준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연동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그 그룹이 주도권은 상실하게 돼요 민주당 중심으로 일이 진행이 됐고 저는 그래서 그때쯤 어떻게 보면 선거의 규칙이 정해지기 시작했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 개가 몇 석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그 그룹에서 세 석을 가져가기로 하고 그다음에 진보당에서 세 석을 가져가고 시민사회에서 네 석을 가져가기로 한다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됐었어요 저는 어쨌든 시민사회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 네 석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네 자리 중 하나를 바라보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규칙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도 처음이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환경이 안 좋아진 거긴 한데 전체적인 정치에 대한 상황은 저는 이 시점에서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를 어쨌든 불러올린 후견인 그룹 키다리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오랫동안 정치 관련된 고민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저보다는 업계의 생리에 대해서 훨씬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 이런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혀 관계 접점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거예요 발굴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숲에 대한 전문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맥을 탔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대정신이 이러이러하니 그리고 이런 훌륭한 입문자가 있으니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정당에 누군가가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정당에서 직접 발굴을 하거나 해서 이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의 이야기나 전문성이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 구조 안에서 필요하겠다라고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은 보통 예전에는 결국 유력자가 알고 있는 사람이 유력자에게 소개해주면 그게 당 핵심 관계자나 당대표한테까지 넘어가서 사실상 공정한 절차라고 볼 수 없는 어떤 문서화되지 않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김우성 예비후보가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야 서류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처음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저희도 몰랐던 게 어떻게 보면 후견인 그룹에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여기에 또 훌륭한 사람 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지목한 사람 그분들은 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 테니까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여기에 비어있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 주워왔으니까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시민사회 내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서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서류를 받지는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바깥에서 기자들도 관심을 안 가져서 사실 듣는데 보도 안 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총선 들어서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바뀐 점 거의 모든 후보가 우선 서류부터 놓고 평가받았다 예전에도 프로필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에서 전달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런 양식이나 그런 정해진 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쓰고 싶은 얘기를 쓰고 옛날식이면 서류가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이미 당관계자들 사이에 얘기가 끝난 다음에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오고 접수를 받고 그 양식이 공지가 돼 있어요 양성화된 거죠 회사에 지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심지어 블라인드 전형 비슷하게 이러하게 말기 하면 안 되는 건 얘기하면 안 되고 얘기해야 되는 건 얘기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서류 양식이 딱 정해져 있어서 블라인드 전형? 예를 들면 학벌 같은 거 못 쓰게 하니까 정확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칸이 없어요 이야 분량도 정해져 있고요 왜 이런 걸 홍보를 하네 이렇게 바뀌었다 아마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선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로 그거를 서류가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단 게시판에 뿅 하고 올라왔는데 마감이 다음 주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서류를 통해서 뽑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에도 공지가 되지 않아요 선거는 모든 게 다 급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급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후견인 그룹과 같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야 소류가 올라온다 해서 이제 그 공지사항을 열어보고 서류를 받아서 빠르게 진짜 빠르게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정말 빨리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했지만 아마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상황이 불리해졌어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갖고 있는 후견인 그룹이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채널이 있어도 저쪽에서는 이제 소류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키다리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당연히 김우성 예비후보다 옛날 사람들일 거예요 이분들이 아는 정치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누구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해라 맞아요 누구하고 술 한잔 하자고 해라 자 저기 울산에 저런 사람이 있는데 숲에 대한 뭘 한다 어떻게 한번 말씀 잘 드려볼 수 없겠어 이런 전통적 로비 근데 이번 총선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우성 예비후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 이거 후견인이 낡아서 안 되겠구만 바꿉시다라고 할 시간조차 없어요 근데 후견인 그룹에서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냥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건 모르죠 다들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후견인 그룹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이런 후견인 그룹들이 정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만나볼래? 라고 하면 좀 귀찮아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도 있고 쭉 정의를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래서 만나봐야 되고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했겠지만 지금은 아 예예 소류 넣어라 그러세요 근데 심사는 제가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 소류 넣으세요 심사는 제가 안 해요?는 공무원이나 대학교 기업 같은데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완전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시스템이 답답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투명하다는 소리거든요 좋아진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웠던 거예요 기자들이 지역구 취재하면서 뭐 친명이 떨어졌네 마네 계속 이런 소리만 하고 아주 구파의 시각으로 젊은 기자들이 정치를 바라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지난번 총선까지 말할 것도 없어요 지난 한 70년간에 비해서 그 어떤 때보다 당원의 한 표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이변들이 많이 일어난 건데 즉 많은 체제들이 양성화됐기 때문에 이걸 지역구에서 이렇게 표현된 게 비례에서도 어떤 비슷한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저는 궁금했는데 이번에 들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안 됐어요 결국은 저는 저한테는 되게 안 좋은 일이었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은 굉장히 투명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 거죠 시스템이 어쨌든 저는 서류를 넣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그 그룹에는 서류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많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 20번까지 내에서는 10명의 후보를 등록을 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그 10자리에도 서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정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고요 아 네 그건 아실 수 없죠 그 다음에 거기 여기 세석 저기 세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영역의 내석 그 내석을 뽑는 시스템에 소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나름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쯤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처음에 연동형으로 갈 때는 분위기가 되게 해피해피했어요 그렇죠 너무 쉬운 선거야 우리는 20석을 먹게 될까 30석을 먹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들러본 결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4자리 있었던 20번까지 시민사회의 배려 자리 한 번 파동이 있었죠 첫 번째 후보가 날아가고 그랬는데도 당선 안 된 맨 뒤에가 20번인데 그 20번이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에요 12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대 김윤 교수예요 당연히 우리 예비후보가 1번이 될 거라고 저 시민사회 배려가 1번인데 1번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거고 자리 없어요 안 될 건 알아요 대충 그 눈치는 제가 채 쓰면 예비후보도 채입니다 이렇게 민주연합 챕터 끝 그때 이제 그 내석을 어떻게 뽑을 거지? 뭐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밖에서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오디션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민주당 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투표를 받자라는 고민을 이제 시스템을 제안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미디어에서는 열심히 다뤘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그게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일단은 지난 총선에 이제 정의당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정의당 정의당도 당 내에서 어쨌든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의 순서를 정했었잖아요 정했는데 어떤 내부적인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서가 바뀌게 돼요 맞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신뢰를 잃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누가 1번, 3번이 될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룰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정의당이 했던 실수를 더불어민주연합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한 사람들은 뭐가 되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내석에 대해서도 아, 이게 되게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가점계산 실수하면 큰일 난다 네, 시민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순서를 정하더라도 이걸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굉장히 빡빡하게 검증을 할 거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다 탈락시킬 거야 하면 그러면 또 그 순서에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화가 나죠 네, 그렇게 될 수 있고 실제로 약간 프리션이 있었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미 검증을 한 번 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올린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돼요 월권 같죠 네, 시민사회 영역을 어떤 기준으로 내부적인 기준으로 재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쉽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진통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네, 있었고 그 진통과, 그런 선정 과정에서의 진통과는 별개로 이제 외부 요인들이 되게 큰 게 발생을 했는데 그게 조국형 진당이 당시에 창당을 해요 그 시점쯤에 네, 이 논의가 되던 시기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사회 내석을 어떻게 정하지 이런 거에 관한 논의랑 별개로 이제 외부에서 판이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당선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당선되어야 일을 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조국혁신당이 생긴데 눈치 빠른 데에서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두 자리 나온대 그럼 흔들리죠 정신없습니다 전략을 지금부터 완전히 새로 짜야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5년 된, 4년 된 전략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연동형 정해진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어디에 몇 자리 준다는 걸 정한 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또 생겼어요 이런 소용돌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해피해피한 상황이었거든요 잘 될 줄 알고 우리가 20석은 일단은 먹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다음에는 몇 석을 더 먹을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순번이 어디까지 돌아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하는 현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되게 뜨거웠어요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꽤 넓은 공간에서 진행을 했는데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밖에서 그러니까 빨리 제 돈을 가져가 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줄을 서 있어요 Shut up and take my money 이런 느낌의 군중들이 잔뜩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뜨겁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함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잔뜩 줄 서 있었어요 밖에 이게 날짜로 기억을 하시면 재밌는 게 3월 첫 주 2월 마지막 주였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거 1번도 당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 이상이었던 때 였어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유명한 말 병리평으로 어떻게 3%를 받아요 라는 말을 듣던 시기였어요 즉 위에서는 아래에서 무슨 여론이 끓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보는 사람들은 늘 누구? 후보 후보는 상당하는 데 가서 봤단 얘기죠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조격진단 얘기를 더 해보죠 그것을 내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관절 건강엔 MSM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퍼펙트 25 전화영어 헬로 퍼펙트 25 전화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퍼펙트 25 퍼펙트 25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짠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퍼펙트 25는 블로그나 SNS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아요 안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매우 많은 리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블로거들이 내돈내산으로 리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들 블로거를 제가 한번 찬찬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한 2, 3년 전에 우리 방송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주로 네 다만 퍼펙트 25가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한 블로거의 글이 일파만파 퍼져서 사실인 듯 포스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해요 이게 뭐예요 대체 아마 수강료가 너무 저렴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사장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뭐 경쟁업체가 질렀나 업계 오픈 최초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했고요 사이트에서 아닌 문자 링크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려요 어차피 수업 끝나면 매일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카드뿐만이 아니고 각종 페이도 모두 가능하고요 그럼요 현금 결제도 당연히 현금 영수증이 다 발급 가능합니다 그럼요 이게 뭐 어려워 안 했던 적이 없는데 이게 안되면 사측 지원 소리를 못 띄어요 네 지하경제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면 수강료가 대체 얼마나 싼건가 우리 수강료 얘기를 숫자로 처음 소개해드리나봐요 처음 소개해드립니다 네 주 5회 25분 수업 11만 5천원입니다 네 분량은 2배고 가격은 절반 이하입니다 어 근데 이 얘기 처음 해보네 이 얘기를 왜 우리 사장님이 안 하셨는지 제가 어느정도 감이 와요 장점 이제 최고의 장점 한 주로 올리는게 보통 광고의 기술이잖아요 그거 안하고 알려지죠 그러면 당장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생명력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자존심상 일부러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마음 알아요 근데 지금 승진하니까 깐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 주 5회면은 20번이잖아요 20번에 11만 5천원이면은 강의 한 번에 만원이 안 돼 5천원 조금 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 정도로 성실한 정규직 선생님들과 매일 통화를 할 수 있게 돼요 야 나 담배 끊으면 이거 들으시는 거랑 가격이 비슷하네 그렇습니다 아주 큰 유명 업체는 시간이 20분으로 적고 수강료는 2배가 넘는 점점점 저렴하지만 최고의 퀄리티를 추구하는 퍼펙트25 지금이라도 영어 공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퍼펙트25.com에서 가서 물어보시고 저런 흑색 선전을 한 블로거의 얘기가 틀렸다는 걸 바로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한 예비후보의 탈락사를 통해서 지난 총선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는 동시에 비례대표되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숲관리인입니다 숲관리인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만 가신 건 아니죠 근데 시간수사상으로는 조국혁신당 먼저 얘기하는 게 맞나요? 조국혁신당이 뒤입니다 서류를 더 늦게 받았어요 그죠 며칠 더 늦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른 정당도 구경하신 적 있지 않아요? 다른 정당은 구경은 한 적 있죠 K정치연합 K정치혁신연합이라는 덕질인이 소개해주면 1분 내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는 정당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존재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게 이번 24년에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데 우리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요 하고 나오는 정당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아무도 찍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거기도 만나보셨나요? 네 만나봤어요 K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팀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실제로 그 과정에 뜨겁게 참여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마 이 그룹이 어떻게 보면 인석열 퇴진운동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그룹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난번 열린민주당보다 조금 더 온도가 높은 분위기의 정당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분들은 되게 삶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싶어 했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모여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회의 훌륭한 선배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이건 시스템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선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인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 과정에 관한 문제인데 선수는 사람들이 좋든 말든 들어가서 이 시스템이 내가 뛰기에 괜찮은지를 먼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지하고 신뢰하고 표를 줄 것인가 라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진심으로 그 삶을 훌륭한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문제를 뜨겁게 마주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와 있는 분들의 온도가 조국혁신당이랑 되게 다른 거예요 아 가보면 알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약간 시간을 되돌려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기 전으로 돌아가서 팀 내에서 회의를 할 때는 그러니까 후원자 그룹이랑 회의를 할 때는 저의 성향은 조국혁신당이랑 되게 잘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조국 전 장관 현 당대표시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채의식이 결국에는 돈이나 표로 환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으로 환원되는 건 책을 엄청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거고 표로 환원되는 건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조국혁신당이 된다거나 네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전에는 아예 당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가 오히려 민주당 쪽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을 거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한 게 여기에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위력자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출마를 할 사람은 당신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막 생겼고 아무도 생길지 몰랐으니까 네 훌륭한 분들은 많이 같이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네가 가도 오히려 경쟁률이 낮을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당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뭐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저기 밖에 200명 줄 서 있다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니까 민주당이니까 이미 줄 많이 서 있었어요 네 거기도 한 400명 서 있었겠죠 그냥 바깥에 그냥 몰린 인파를 보고 김우성 예비후보는 들어갈 수 없네 직감했어요 조국혁신당이 새로 생겼대요 들어가 봤어요 어르신들은 그냥 순신하게 지금 생긴 당이니까 자리가 있겠지 가서 봤어요 그냥 가서 온도만 보고 아이고 끝났네 집에 가자 오픈런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조국혁신당의 창당대회가 이제 약간 그 취업박람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취업박람회에 갔는데 어?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후는 아시는 바와 같아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를 사랑했고 이제 근데 조국혁신당도 그때 그 서류를 받았어요 이것도 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스템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갖춘다는 거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다 알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K정치연합이랑은 꽤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 그 부족한 시간에 어쨌든 시스템에 기반해서 일을 막 처리해냈어요 서류도 그러니까 양식을 만들어서 올리고 서류를 접수하고 공지 게시판을 관리하고 계좌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어쨌든 해냈단 말이죠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혁신당이 창당 초기에 이런 문제로 핀잔을 들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시스템을 만들면서 우리는 빠르게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강경 베낀 거 들키고 뭐 이러면서 짧은 시간에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렵다 이거죠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저도 서류를 넣었지만 예를 들어 서류를 넣고 이제 서류 전용에 대한 비용을 내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저 이거 몰랐는데 그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어차피 네 그래서 얼마를 했더라 200만원인가 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청년들은 50%를 할인을 해줘요 아 예 근데 제가 미묘하게 한 6개월 정도 날짜가 지나가지고 걸렸죠 그렇죠 약간 신내가 나는 청년이라서 네 저는 이제 200만원을 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내고 서류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류는 이메일 접수라서 빨리 받았어요 근데 돈을 받는 계좌가 안 열려있는 거예요 야 그저 그렇게 시간이 없었죠 네 그 정도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국 신당의 게시판에는 돈 내게 해달라 테이크 마이 머니 이런 기지자들 뿐만 아니라 예비 후보들도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그 잔뜩 이제 그런 글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계좌가 열리고 돈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서류 탈락을 했고 이제 저의 여정이 거기서 끝이 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류만 두 군데 넣고 탈락하고 그렇죠 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서류 두 군데 넣고 광탈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고민하시는 청년분들 이랑 저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서류를 여러 군데 넣으실 수 있지만 저는 두 군데 밖에 못 넣는다 그 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수고요 그건 확실히 본질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배우셨겠지만 민선 정치는 4년에 한 번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청년들하고 다른 게 물론 나이가 들어서 기회의 문이 닫힌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모든 욕망과 모든 의지를 다 담아서 하는 구직활동이라는 게 흔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면 슬퍼지고 이러는 거예요 실패하면 보통 슬퍼지는 게 아니고 지역구 출마하는 사람들은 공천 떨어지고 낙선하고 그러면 정말 가족을 잃은 것처럼 우울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김우성 예비후보는 그랬을 리 없다는 걸 제가 가까이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럴 성격이 아니세요 네네 그리고 동력이 떨어지죠 어느 순간 아 예 억텐을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 언제 텐션이 떨어졌나요 텐션이 떨어졌던 급격히 텐션이 떨어졌던 계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텐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작업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을 되게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전문가들도 만나고 수평화나 문제를 다루니까 산주분들도 만나고 시민분들을 만난다거나 기자들을 만난다거나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정책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래도 몇 달 동안 겪었었는데 가끔은 이렇게 보면 내용이 이렇게 충실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럼요 내용 없는데 정치인들한테 와서 절절하게 로비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내용이 없네 이래서 듣고 싶은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그냥 큰 의미 없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인터뷰가 끝이 났는데 이제 그 후견인 그룹의 키다리 아주머니랑 그 이후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혼이 났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너는 네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뭐 작가요? 기자요? 주부? 아니면 백수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작가긴 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썼으니까 뭐 열흘 만에 전혀 답하면 안 될 방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되게 혼났던 거죠 그렇죠 너는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 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도 꽤 시간이 흐른 이후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제 팬이 돼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팬이 돼야 되고 나를 위해서 표를 줘야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를 찍어줘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시간도 할애해줘야 되고 사람들을 나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정치인의 아주 중요한 직업인 거고 그러지 못했다면 시간 낭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항상 만날 누군가를 새로 만날 때마다 성공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NGO에서 일하기 전에도 되게 공익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사회의 문제를 찾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거를 공공기관에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방신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NGO에 있을 때는 NGO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 활동가는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네 맞아요 공익의 어떤 분야에 복무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싫어하면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뭐 다음에 봐요 안 봐도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언론인들과 정치평론가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이게 정치인은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게 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에너지가 있고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는 아주 유쾌하고 뭐 전문성이 있고 뭐 이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저의 기본적인 상태는 분노 아니면 우울이거든요 일반인 대충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일반인 얘기니까 근데 근데 우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낀 거죠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이 내용이 있든 말든 그냥 뭐 어떤 요구를 가지고 왔든 그냥 만난 동네에 막걸리 먹는 할아버지든 모두 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 좋아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뭐 이런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일이 진짜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낀 거죠 그 텐션을 못 만들어내면 정신 잃기 딱 좋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즘 억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좋아요 그 억텐이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억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방송 꺼지면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죠 겁나 우울해집니다 네 근데 정치인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계속 표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은 그래서 명과 암이 분명해요 인생에서 연예인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불 들어오면 엄청 친절하다가 일반인들 주변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있는 대로 우울해져요 보통 연예인들은 그래요 그나마 그게 숨쉴 구석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인생이 근데 그래도 적어도 제가 만나본 다선을 한 민선 정치인들은 항상 그 친절하고 밝은 사람의 텐션을 유지하다가 많이 이상해져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카롭게 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데 저렇게 배시시 늘 웃고 있으면 근데 그 배시시 늘 웃는 텐션을 유지하는 대가로 표를 얻었거든요 그럼 표를 얻기 위해 하던 일 때문에 정책 수행하는 날카로움이 좀 줄어든달까 그럴 위험이 언제나 있는 거죠 그 문턱까지 구경해보셨어요 와 이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었고 그 이거를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는 정치의 영역을 잘 모르던 사람이니까 정치인들은 되게 인생을 날로 먹는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그냥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 것 같고 혜택도 많은 것 같고 맨날 해외 순방 다니는 것 같고 세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본 세계의 느낌은 어떠냐면 아 이거 당선되면 하루에 3시간 자면서 4년을 살아야 되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그 텐션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법안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이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인 거고 이게 와 이거는 개인의 건강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 포함해서 정신적 건강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구나 그리고 거의 확정적으로 가족의 행복은 박살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가장 중요하죠 아까 제가 이제 아이랑 만두 빚어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뭘 넣을지 고민하는 것부터 이제 요리를 망치는 과정까지 되게 다 행복의 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만두소를 보면서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만두를 같이 먹으러 가기도 힘들어져요 그렇죠 사 먹는 것도 힘들어요 네 사 먹으러 식당이 영업할 때는 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슈 민선직의 가족들은 민선직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서류가 탈락했다라는 결과를 받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진짜 진심으로 기뻐했거든요 그렇죠 네가 서류에서 탈락해서 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했었어요 우리 집돌이가 집안 속을 안 새겨도 되는구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때 벌써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이제 울산에서 혼자 아이를 케어하면서 이제 본인도 엄청 바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직업이 있으신데 네 그런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감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4년이 된다 8년이 된다 12년이 된다 이러면은 와 이거는 진짜로 아내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수신제가 치고평차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신의 영역을 통해서 와 이건 제가는 거의 확실히 실패하게 되겠구나 네 수신제가 불가능 불가능이에요 수신은 데미지 가능성 높아짐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힘든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멀리서 냄새만 맡으면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낙선자 뭐 뭐라고 하진 않지만 그런 영역에서 다시 이제 정치의 영역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 됐는데 아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해야 되는 일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탈락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니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니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뭐 어머님께서도 어머님은 이 과정을 되게 즐겁게 보셨어요 뭐 출판기념회를 아들이 하고 뭐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네가 뭐 좋은 일 하는 건 이제 알겠는데 너의 가족의 행복을 네가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는 몇 안 남은 친구도 너 그거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반응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냐 축 광탈 네 광탈을 축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 다음에 또 할 거야? 할 거야? 뉘앙스가? 안 할 거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설마 맛 들었나? 그 사이에? 맛을 들이기에는 맛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중국집 앞에 치킨집 앞에 지나가면서 냄새 맡고 우와 맛있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죠 이런 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정치의 역설이 보이는데 이걸 소개해 주신 건 게 처음에 공천을 처음 받고 이제 공천을 받을 예비 후보가 되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정치해봐라 라고 밀어줄 때 혹은 본인이 정치하고 싶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얘는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기회 안 주잖아요 이게 이제 보수 정당의 부잣집 아들 너무 부잣집 아들이라 정치를 해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래서 밑에서 올라온 이런 후보들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혹은 정당에서 봤을 때 어? 이 정도 인성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법으로 넣는 솜씨도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어요 즉 자아가 안정돼 보이는 사람을 넣습니다 근데 이 직업은 들어오면 자아가 분열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자아를 지켜내는 사람들은 존재자 초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되게 즐거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책이 나왔다는 게 좋았어요 책을 쓰는 과정 자체가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죠 갑자기 한 달 안에 쓰셨죠 열흘요 열흘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뭐냐면 훌륭한 사람들을 되게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만났던 여러 훌륭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전 안산시장이셨던 재종길 의원님 이분도 국회의원도 하셨고 안산시장도 하셨고 또한 습지생태 영역의 박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글로만 봐도 우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뭐 청주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좀 신기한 캐릭터죠 안산에 워낙에 다양한 계파의 당을 갈아타는 협잡킹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어찌저찌 버티셨던 인물입니다 낙선의 과정이라는 게 우와 이렇게 낙선을 했는데 사람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글로만 봐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과정이 근데 재종길 박사님은 지금도 되게 훌륭하시거든요 너무 뭐 다정하시고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봐주시고 또 코멘트들이 되게 전문적이고 좋아요 근데 와 과연 물론 뭐 훌륭하신 분이지만 내가 저런 멘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짧게만 말하면 중앙당과 도당의 뒤통수를 많이 맞아본 인물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네 여튼 그래서 네 이게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서울과 울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XSFM 당시 데이터 저희 선거방송 네 선거방송을 들었는데 데이터센트럴을 들으면서 소개됐던 분이 계세요 이광희 당선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북 청주시가 지역구신데 숲에 관련해서 박사를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그 방송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안도감이었어요 아 뭔지 알아요 나 안 해도 되겠네 성격의 일관성 네 저의 후견인 그룹이 저랑 영역이 겹치는 사람들이 발견될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셨거든요 아 왜요 네 예를 들어서 김우성 안 될까 봐 확률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인재형입 1호로 발표했던 박지혜 변호사님은 기후변화에 관한 고민을 오래 하셨고 그 다음에 칠홍가 전은수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울산 홈지에 울산이라는 지역구를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죠 네 너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저랑 공향이 겹치잖아요 제가 울산 출신인 것도 그 후견인 그룹에서는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런 험한 동네 출신의 친구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런 영역이 겹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저의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 전공을 가진 박사 출신의 또 당선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되게 듣는 순간 안도했어요 이 영역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커리어도 워낙 훌륭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오롯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영역의 문제도 누군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욕망이라는 게 처음에는 사회와 관련된 일을 잘해보고 싶어서 정치를 하게 되다가 정치를 하려면 관종이 돼야 되고 관종이 되려면 자기가 잘 보아야 되는 욕망을 키워야 되고 근데 그 욕망이 나의 대의를 앞지르는 순간에는 나의 전문 분야는 나 아니면 대변하면 안 돼 라는 뒤집어진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실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당선되는 거 보고 아 그래 나는 영원히 정치 안 했대 근데 제가 이 분야를 저만 대변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저의 전문성이 너무 일천한 거죠 전 석사거든요 계속 뒤로 불러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날 부를까 봐 정치하라며 여튼 그렇고 정치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하나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남이 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큰 고통이거든요 내가 직접 해서 말아먹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보통은 근데 남이 하는 거 어 그거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둑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야구팬 그거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답답함은 네가 하든가 이 감정 아시잖아요 그 답답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나마 뭐 희망적인 건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시스템도 좋아졌지만 내부에서 경산하는 시스템도 저는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들어가서 보시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가 서류는 되게 빨리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 이전에 고향에 내려가서 백수의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죠 빠르게 평화를 다시 되찾으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떤 선거보다 평화로운 느낌으로 지역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친구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뭔 선거 아니야? 내가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농담처럼 첫 멘트가 그거 여긴 했지만 원래 경선 탈락한 사람이 제일 관심 없습니다 뒤에 얘기를 쭉 해주자면 실제로 이석수가 어떻게 되는 거랑 그런 상관없이 저는 민주당은 이미 이겼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당원들, 권리 당원들이 선택하는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잖아요 제일 큰 수학이죠 당원들이 내 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상 처음 느끼는 수준이 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경선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민주적인 절차라고 부르잖아요 그 절차를 아주 뜨겁게 짧은 시간 안에 체험을 하게 한 거죠 그게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검증했다는 게 저는 이번 총선에서의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지금 뿌린 씨앗은 다음 지선과 대선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비율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꽤 오랫동안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굉장히 큰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진짜 커요 어딜 가나 이렇게 큰 정당이 드물어요 이상해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돈을 내고 경선에 참여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상한 정당인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적은 돈을 내고 권리당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권리당원이 쭉 늘어나고 그 당원들이 자기들의 지역의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그 과정을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 온 거잖아요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검증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석을 몇 석을 얻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선거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선택이 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사천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갈춤을 추지 않았다니까요 알아서 사람들이 다 뽑아줘요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해왔던 행동이랑 말들이랑 입법의 활동들은 다 기록되고 박제돼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귀신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낸단 말이죠 그리고 귀신같이 쟤는 안 되겠는데 이런 애들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정치인들도 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말이나 행동은 훨씬 신중해져야 될 거고 더 좋은 자리가 되고 더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진 거죠 안에 들어가서 보셨으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가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런 핀잔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근데 이상한 후보도 공천받았잖아 아 예 거달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저는 이제 이걸로 총선 제가 방송하는 그 시기를 되돌아보고 있는 건데 야 민주당의 이상한 후보도 공천받아서 당선되기도 했잖아 그럼 그건 우리 국민이 더 나아가서 수백만의 당원이 선택한 결과인 거죠 아니 국민이 뽑아올려도 이상한 대통령이 되기도 하잖아요 왜 그 결과까지 다 시시콜콜 뭐라고 하실까 다른 결과들은 외면하면서 저는 더 나은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완벽한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을 리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시민사회에서 4명을 뽑는 것도 그러니까 서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진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4명을 뽑는 과정은 아주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공정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의견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권리당원들에 의한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더 나아진 굉장히 훌륭해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완벽해진 시스템이거나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음 선거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 같은 것도 있고 예전에 비하면 너무 좋아졌지 않니?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찹성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요즘치약 가정의 달 이벤트 다시 광고하러 뿅 나왔습니다 에디터입니다 광고 요정이에요 가정의 달 맞이 이벤트 5개 사면 2개 증정 오 5플러스 2네요 5개에 2개 부모님 아이들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저자극 천연 유래 성분 치약 유해성 논란 있는 성분들을 모두 배제했고요 네 조던의 백넘버죠 23가지 고기능성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치를 하고 과일을 먹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치약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그 치약보다 조금 더 비싸거나 가격이 비슷해요 할인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유기농 치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기농 고급 프리미엄 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뭔가 유해성 논란이 있거나 네 자극이 센 성분들을 전부 다 자연 유래의 성분으로 바꿔놓은 순환 치약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어린이 치약으로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원가죽이 쓰셔도 좋고요 그 놈이 치약계의 에르메스면 이게 치약계의 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개 사면 두 개 증정하는 가정의 달 이벤트 하고 있고요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니 솔직히 요즘 치약은 청취자분들 네 자리 수는 요즘 치약으로 일을 닦으셨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지 우리 무료 저것도 했었지 그러니까요 네 자리 훨씬 넘네 다섯 자리야 그럼 그럴 수 없고 네 자리긴 아 그치 네 자리긴 그럴 수도 있긴 했는데 아마 여러 번 사신 분들이 맞겠죠 자 액세스몰에서 요즘 치약 이벤트 확인하시고요 숲관리인께서 프로 정치인으로 여생을 살아도 될 만큼 충분히 이고매니악이 되셨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보통은 정치인이 하는 말은 이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탈당을 할 때 당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알고 보면 나를 공천을 안 주다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 내가 광탈은 했지만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군 그냥 조용히 집에 간 그게 훌륭한 시스템의 증거일 수도 있죠 저 같은 어중이떠중이를 잘 걸러낸 지난번에도 이 태도가 마찬가지셨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맘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래서는 당선은커녕 40번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은 했었죠 그 얘기도 내부에서 있었는데 후원자 그룹에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에도 참여를 하셨었나 봐요 여러 형태로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의지 없음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안 나왔지만 한 5, 6년 동안 문재인 대표 문재인 의원을 괴롭히던 꼬리표였죠 기자들이 이제 이따금 자기 칼럼 쓸 때마다 문재인 대표의 의지 없음 욕망 없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의지 없음 때문에 근데 아니 그렇게 미지근한 사람이랑 일하면서 힘들었으면서 왜 또 저 같은 미지근한 애를 주워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키다리 아주머니의 말씀은 네가 그래도 좀 나아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뭐 진라면 순한 맛이냐 진라면 순한 맛 스프를 조금 더 넣은 느낌이냐 뭐 이 정도의 차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그런 의지 없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의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의 재미있는 역설 우리가 오늘 계속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초관종이 선거 잘 뛰는데 사실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 아닌 사람 뵙고 오고 싶어해요 아 이거는 이것도 좀 아픈 지점인데 혹시 전은수 변호사님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남아있겠다고 본인이 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전은수 위원장이죠 전은수 위원장 처음 공천을 받았다 본인이 이제 인재영입이죠 영입인재가 민주당 영입인재가 울산에 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김우성 숲관리인이 생각나면서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지역구에서 인사도 잘 못할 텐데 근데 정반대의 캐릭터라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전은수 변호사님 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멋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은수 변호사님의 낙선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팠던 게 누구도 그분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궁금해져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 선거운동이라는 게 보통 에너지로는 못하는 거긴 하잖아요 마치 NF의 선수가 된다는 건 세상 어느 리그엘과도 MVP가 된다는 건데 그중에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개중 최고 에너지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오신 전체의 삶이나 어떤 정책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그 선거 기간을 딱 놓고 봤을 때 사람이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전해주는 에너지나 이런 기운 같은 게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텐션이라거나 태도라거나 그런 것에 굉장히 부합하는 인물이에요 기본 탑재도 있더라고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해도 그분보다 잘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대목에서도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예비 후보는 나도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와 잘한다 와 정치인이다 날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제 결과를 보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지역구가 한 15% 정도 차이 난다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인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남을 다 한 30% 졌어요 만약에 1대1로 하면 어? 진보당 안 나왔어? 이러면서 거의 40%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네 아주 어려운 지역이죠 40% 넘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과를 봤을 때 갭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개인기로 줄일 수 있는 표차가 아 이 정도인가?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라는 것도 너무 제한되어 있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만약에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간다면 그 지역이 저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제 삶의 터전이고 근데 그곳의 터전의 밭은 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것도 이제 정치 저관여층이셨다가 처음 느끼셨군요 그게 저도 늘 그 동네 지역구의 분위기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끔씩 궁금해서 선거 전후에 제가 안 가본 동네들을 가봐요 그래서 느끼는 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느끼는 건 호남도 영남도 선거에 관심은 있다 다만 이 패턴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궁금해 해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뿐이더라고요 정치에 정말 관심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다고 해도 문경 상주 예천에서 임의자 의원이 70% 받느냐 68% 받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울산도 그래 왔다는 걸 이번에 느끼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뭘 바꿔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울산 지역은 그래요 늘 범민주 진영에 투표를 했지만 거기에서 관련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뽑아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 선거 방송 시간에 울산에 관심 없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누차 설명드렸죠 민주당은 3당이다 네 심지어 3당입니다 만약에 NL이 출마를 포기하면 그건 1대1 구도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크게 압승하는 지역구가 되는 거다라고 그런데 사실상 총선 기준으로는 울산이 처음 뒤집어진 선거라고 이번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1대1로 붙었는데 민주당 후보가 40%를 넘게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울산에서 진보정당하고 3자가 붙었는데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게 나온 것도 말이 안 되고 이상원 의원 재선 때는 훨씬 유리한 구도였거든요 이런 거를 느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춥구나 뭐 이런 거죠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인지해요 그리고 얼마나 아직 멀었는가도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곳이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기회도 없을 뿐더러 얘기를 하면 들어주실까 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소리예요 나랑 뭔 상관인데 뭐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지역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야 뭐 시장 후보로 할 만큼 훌륭한 사람 없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필부인데 거기 지역에 있는 훌륭한 분들도 그런 중량감 있는 인사가 지역에 없다 혹은 애매하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험지라서 안 만들어지는 건지 안 만들어져서 험지인 건지 뭐 이런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악순환이죠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크게 졌다 다음 후보를 찾자 후보가 없다 왜? 저는 크게 졌으니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은수 후보가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그 안에서 부채의식을 쌓는 거고 감사한 거고 뭐 그런 거죠 너무 고맙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 사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울산에 한번 놀러 가봤는데 일단 시내에서는 가장 눈에 띈 건 김기현 의원의 당선 사례고요 아 뭐 당연하다는 듯한 미소를 딱 받고 있어요 아 너무 아프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한 곳을 이겼잖아요 울산이 그래서 이제 당선인 당선 사례 이런 게 있는데 동네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모아보면 가장 특이했던 게 부산이었어요 이런 구호들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짧게 짧게 부산민주당 이렇게 저희가 선거 방송은 이제 10년 됐으니까 부산의 득표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게 12년부터 이제 12년 됐는데 지난 12년간 35%를 45%로 끌어올리는 일 정도를 부산이 한 거죠 너무 훌륭한 일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당원을 늘리는 일들이 수반된 거예요 근데 그 당원들은 당연히 평생 동네 살던 사람들인 거고 12년 사이에 민주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겨난 거고 이제 울산은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럼 뭐 당원 정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숲 관리는 본인이 출마할 건 아니고 지금은 민주당원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 네 아 그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그 조국 혁신당에도 서류를 냈잖아요 네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후보들 100명인가 넘었는데 이중당적으로 취소된 사람 한 명인가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 아니 나는 이재명도 좋고 조국도 좋은데 그거랑 당적이랑은 상관없어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 뭐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민주당원은 옮겨 탔어야 되죠 당원들은 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정한 후보를 지원을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뭐 그런 것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조국 혁신당의 당원이면 이제 민주당이랑 둘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기아 유니폼도 사고 롯데 유니폼도 사고 이거랑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당을 탈당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시 들어가도 되겠지? 여전히 민주당이 아주 우울했던 시절부터 뭐 아껴왔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아까 중간에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 보여야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정치인이 되면 자기 자신의 행복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된다 내려 박살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박살난다 그러니까 당선이 되는 순간 마녀는 영원히 못 빚고요 만약에 저였다면 저의 당선을 예측해 본다면 일단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일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뭐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부노동자는 특히나 자기 터전을 터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얘기를 짧게만 하자면 아내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지역에서 숲에 관한 문제를 진짜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숲을 들고 서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두고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렵고 애는 전학을 가야 되고 아빠는 없어요 낯선 동네에 있는데 만두는 누가 빚냐고 설거지, 청소, 빨래 누가 하죠? 다 한 사람한테 와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시간을 쓰면서 이제 서서히 망가지게 되는 거고 딸이 행복하지 않게 되고 아빠는 아빠도 밖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다, 다,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내면 그래서 봐라, 가족들아 내가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라고 하지만 다들 우울해요 생각만 해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날로 먹는다고 얘기했던 정치인들의 위대함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경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더 날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날먹여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뿅 하면 법안이 만들어지고 뿅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의 다 줌으로 하고 쉽게 쉽게 빨리 빨리 해결을 해보죠 라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화나면 화내면 화도 내고 택도 없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거를 약간 냄새 정도만 맡았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 노동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인터뷰를 하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직업이라는 걸 이런 직업이라는 걸 인터뷰 나갔을 때 정치인들이 안 알려준다고 모르시면 안 돼요 그냥 친절하다고 해서 저 친절함이 그냥 본능 속에 묻어있다고 생각하고 덮어두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직업 정치인은 무엇을 포기하게 됐고 무엇을 희생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수반하는 인생을 살고 있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 안 해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 낙선자와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백수의 삶은 되게 좋고요 저는 지역에서 카누 타고 만두 빚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행복을 유지하시게 된 숲관리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출마하고 싶으면 서류를 쓰십시오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을 미리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확정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청취자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얘기 없으세요? 본인의 전문 영역에서? 전문 영역에서? 요리하는 거 말고 숲에 관한 거요? 네 길고양이 얘기나 이런 것들은 밖에 컨텐츠들이 잘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길고양이 얘기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문가 따로 있어요? 네 본인 분야가 있으세요? 어떻게 웃기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병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누구시죠? 그러니까 산림청을 없애야 된다 이런 기사를 계속 쓰는 분이 계시는데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산림청이 녹색 카르텔? 그 방송에 어떻게 보면 내용을 잡고 이러는 분이세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약간 개싸움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아 네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다 죽거든요 산림청에서 그래서 수종을 갱신하겠다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녹음하나요? 그렇죠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이게 끝인사예요 아 네 최근에 산림청에서 발표한 얘기 중에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를 막기 위해서 소나무들을 갱신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갱신이 뭐예요? 나무를 어떻게 갱신해요? 얘기가 뭐냐면 소나무 숲을 다른 숲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나무를 밴다는 얘기예요 아 네 우리는 소나무를 되게 사랑하잖아요 애국가에만 나온단 말이죠 뭐 남산이의 저소나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소나무가 1등이에요 한 40% 50% 나와요 예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나무 이름 아세요? 아니요 많이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이름은 들어도 까먹어요 그래서 항상 소나무가 1등인데 그렇구나 모르는구나 그 나무를 베는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분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베어진 소나무들을 보시면 산불 피해지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베어진 소나무들을 보면서 3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여전히 활발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늙은 나무라고 해서 벤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나이태가 뭐 간격이 넓으면 그 해에 잘 자란 거고 좁으면 못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베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한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샘플을 그 하나의 나무만 놓고 보면 안 돼요 나무는 위치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잘 자랄 수도 있고 똑같은 종을 똑같은 시기에 심어도 안 자랄 수도 있어요 뭐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숲이 자라고 있냐 아니냐를 보려면 여러 나무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숲 단위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의 주장의 문제는 뭐예요? 이제 어떤 나무가 베어진 그루터기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봐라 여전히 잘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이렇게 뱄는데 여기는 나이태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 애들을 엄하게 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나무들은 다 비실비실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토 전체의 숲의 관리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나무의 한 그루의 나이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개체 군의 나이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으니까요 나무의 크기를 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높이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물 때문에 정해져요 똑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계곡에 있으면 더 크게 자라고요 능선에 가면 작게 자라요 계곡의 나무는 크죠 왜냐하면 계곡에서는 물이 충분하고 그거를 위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나무가 굉장히 높으면 그 높은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그 꼭대기에 있는 이파리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해야 꼭대기에 있는 잎에 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곡에서는 크게 자라는 거고 능선에서는 올릴 물이 없으니까 꼭대기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물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나무의 굵기는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가지를 얼마나 많이 뻗을 수 있냐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혹시 생물 시간에 물관, 체관, 형성층 뭐 이런 거 배우나요? 40년 전 얘기를 물어보시면 네,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뿌리에서 물을 올리고 이파리에서 광합성으로 생산된 탄수화물을 뿌리로 내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옆으로 굵어지는 거예요 그 관이 매년 쌓이는 게 나무의 굵기거든요 그러려면 가지를 많이 뻗고 광합성을 많이 하고 물을 많이 빨아 올려야 나무가 빨리 굵어지겠죠 근데 과지를 많이 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옆나무와의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이제 옆으로 자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물을 숲에서 통제할 수는 없어요 능선을 강제로 계곡을 만들 수도 없고 능선에 있는 애들한테 물을 줄 수도 없고 기우제를 지내도 비는 안 온단 말이죠 그럼 물은 그냥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 굵기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쭉장애 같은 나무들을 베주면 굵기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굵기가 둔해진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산림청의 주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간격을 넓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분은 베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 이야기를 해봤지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분도 더 크고 건강한 숲을 원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디테일이 잘 작동하면 뭐라 하진 않으실 것 같긴 해요 기술적인 미스가 있으신 거군요 환경운동가들이 종종 이런 문제에 빠지죠 제가 글을 놓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고 그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나무랑 이별을 하는 시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이제 우리 숲에서 보기가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후가 따뜻해지면 소나무가 분포하는 위치가 계속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분포적지가 계속 줄어들어요 점점 북쪽으로 가거나 사라지는 거죠 기후반화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선충병 같은 경우도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산림청에서 이번에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산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소나무 잘라서 이렇게 천막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약 쳐놓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은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배에서 밖으로 꺼낼 수밖에 없거든요 죽어있는 재선충병에 걸려서 죽어있는 나무들을 배에서 꺼내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거는 사실 이제 이제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받아서 죽은 나무를 배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문제는 살아있는 나무도 다 배겠다라고 하면 이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소나무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제공한 혜택보다 우리가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이 더 크다면 포기해야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 좋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실제로 그러면 얘네들을 배에서 어떤 숲으로 바꿀 거냐라는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소나무 숲을 배였는데 다시 소나무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기후에 맞지 않는 예전에 심던 낙엽송이나 이런 친구들을 심는다거나 심지어는 자작나무를 심는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왜 심지어는 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안 되고요 아 예 모르니까요 그 자작나무 설명 안 하셨대요 네 끝났거든요 망한 컨텐츠인 걸로 왜냐하면 자기 얘기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아까와 비할 수 없이 되게 날카롭고 고차원적이 되셨는데 그건 나중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아이템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치인은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이 되어서 어떤 사람 어떤 인간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한 관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그 관찰할 일 없는 숲관리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네 건강하십시오 547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요 XSFM 채널이 아니고 유튜브에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얼마 쓰지 않으면서 그런 거 물어보세요 아 저희 채널에서 찾아보셨구나 그러신 모양이에요 저희 채널 어딘가에 링크를 남겨놓을까요? 그 앞으로는 광고도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바꿀 거 많은데 제가 이제 지난 한 10년 동안 XSFM에 유튜브 채널 열어놓고 신경 전혀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 왜냐하면 유튜브를 사용 안 하시니까 다만 이제 요즘은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고 있어요 예전처럼 팟캐스트 청취자의 1%만 쓰는 자유통일당급 유튜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슬슬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다는 운을 띄워놓고 이번 주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아니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이번 주 앰플리파이드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한번 살짝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아 이번 주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는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부터 14위까지 한 가수의 한 앨범이 차지했습니다 그게 누구고 무슨 앨범인지 아실 수 있고요 자세히 들려드립니다 제가 심각하게까지는 않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주간에는 음악 저널리즘 방송을 한번쯤 들어보실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비틀즈와 50센트와 에미넴과 카네어와 마이클 잭슨을 합친 것보다 무서운 기록이 나왔는데 지금 자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따로 검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애증의 정치클럽과 간만에 이슬람 덕질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맞아 궁금하긴 했어 저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왜 지척의 전문가가 있는데 물어볼 생각을 안 했지? 네 이슬람 덕질인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기름값이 언제 떨어지는가 548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의 도하고 이승균 피디였고요 상준민정수석이 편집을 끝냈으면 여러분들이 듣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XSFM